그리고 이제 미래에 저만의 앨범을 한 번 만들고 싶어서 연습에 맨날 남들이 못하는 저만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채워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저도 이제 솔로 앨범 나와가지고 항상 엑소 카이 이랬었는데 드디어 그냥 카이 저 인간 김종인 계좌체를 낳은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행복해요. 내가 무대를 치면 어떻게 살까? 어떤 위기를 부르지?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데 계속 고민하고 영감을 받다가 별거저런 현실로 무대를 만들어집니다.